자, 가운데부터! 자, 이번에는 자책 한 번 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보실게요. 네, 파퓨러스 아워즈 헬벨 가수산을 수상한 후쿠모토 타이세이님의 수상 소감도 청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아이돌 후쿠모토 타이세이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멋진 상품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파괴스터들 이제 세계에活躍할 수 있는 일본 아이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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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멋진 상품들 보여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